오늘은 청주대에서 유명한 햄버거 맛집 킹스 햄버거를 소개합니다. 청주대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예전부터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방문하게 되었네요. 가게의 외관 모습이 오래된 맛집 포스가 느껴지네요. 킹스 햄버거 메뉴판입니다. 들어가보니 할머니 혼자 운영하고 있으시더라구요. 작은 평수지만 흔드시겠구나 생각했어요. 여기 몇 년이 됐을까요? 세월이 흔적이 보이는 노폭 킹스 햄버거 메뉴는 햄버거가 있고 그 외 떡볶이 김밥 이렇게 주문했어요. 이핀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빠르게 햄버거 떡볶이 김밥이 금방 나오네요. 떡볶이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옛날 초등학교 분식집 떡볶이 느낌이 나요. 루알 햄버거를 소개할게요. 루알 햄버거는 빵, 패티, 후라이, 양배추, 치즈, 오이, 케찹 조합인 것 같아요. 청주대 학생들이 좋아하고 우엄동 맛집으로 소문난 옛날 햄버거, 옛날 떡볶이를 드시고 싶으시면 킹스 햄버거 집을 방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